수빈 역을 맡았습니다. 역시나 현기씨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욕심많은 엄마의 다채널 원격관리 속에 뚜렷한 꿈도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18살 소녀라고 하는데요. 가운데도 조금만 더 시간 충분히 갖고 바라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평범해서 더 특별한 공항묘정 등극을 예고하는 김현기씨의 연기변신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다고 훈훈한 미소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우등생 수빈이의 어떤 당진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죠. 아자! 네 좋습니다. 아자! 가운데부터 바라봐주시고요. 아자! 오른쪽도 수빈이 화이팅! 어머니와의 갈등을 수빈이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김현기씨도 잠시만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신 명을 맡았습니다. 승모씨! 아이고! 예! 네 셔츠도 깜빡하고 오셨네요.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예! 아주! 오늘 많이 덥죠? 예! 좋습니다. 자유로운 모습 좋습니다. 예!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예! 아이고! 아 자꾸 그렇게 몸으로 숨이시며! 예! 예! 네! 네! 다음은 다운로드 바라봐주시고요. 예! 예! 모벅책이다 절대 권력을 가진 반장 역할을 맡으셨다고 하는데요. 저런 반장이면 주말에도 합격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오른쪽 다운로드 충분히 시간감로 바라봐주시고요. 예! 네! 우리 신승호씨 두얼불의 캐릭터 휘영 역할을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훈훈한 미소 보여주셨는데 약간 느낌 바꿔서 다큰 눈빛! 그 휘영이의 어떤 차가운 시선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차가운 눈빛! 정색 표정! 예! 팔짱을 켜주시면 좋고요. 정색하는 휘영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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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예! 아! 그 차이 되면 그 포즈가 더 어울리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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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소곳하게 돌아오셨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이제 구단일 오한결 역을 맡으셨습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고 낯설지만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선생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 한번 손도 한번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매장품 자신만의 색으로 캐릭터의 매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캐릭터 소화질 감기 역시 새로운 매력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다 풀어주겠다. 나는 관대하다. 이런 것이 어떨까요? 선생님. 다 나에게 오라. 예! 좋습니다. 나는 관대하다. 내가 오할 편이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경씨 잠시만 무대 안 돼. 변경씨 잠시만 무대 안 돼. 변경씨 잠시만 무대 안 돼. 좋다. 그래. 내 손님들 activism. друг. coordin scratched.